우리마다 하늘이 안녕하세요. 한방의 팍! 이해되는 속담 특강의 스타 강사 이영은이에요. 오늘부터는 날씨와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들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뽑은 속담은 이겁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잎이 비뚤어진다. 많이 들어본 속담인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설명 들어갑니다. 절기상으로 처서는 입추가 지난 다음인데요. 처서는 멈출 처, 더위 서자로 더위가 멈춘다는 뜻이에요. 이제 슬슬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 거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선선해지면 모기들은 비실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피를 빨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는 모습을 조상들은 모기잎이 비뚤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속담은 날씨가 서늘해지고 모기도 서서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기는 안 그런 것 같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